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달러 투자의 패자부활전이라고 불러요. 이 현금 달러 투자가 좋은 게 뭐냐면 다 함께 더 부자가 되는 방법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더 부자는 달러 투자 전문가인 박성현 작가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 라는 필명으로 글도 쓰고 책도 쓰고 또 투자도 하고 있는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달러 투자의 계기가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달러 투자는 자산가들만 하는 거다 이런 이미지까지 있는데 작가님께서 굳이 달러에 투자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건가요? 달러 투자가 복잡하게 보실 필요 없이 환전을 한 다음에 재환전을 했을 때 차익이 생기면 투자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경험해 보신 게 여행 갈 때 환전을 한 번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을 때 재환전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는 하죠. 돈이 남았어야지 재환전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여행 가려면 많아봤자 1, 200만 원 정도 수준일 테지만 저는 그때 한 만 달러 정도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작은 금액이면 다음에 여행 갈 때 쓰거나 출장 갈 때 쓰면 되는데 만 달러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걸 이제 재환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재환전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환전 수수료라는 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환전 수수료 때문에 달러 투자가 불가능하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 역시도 그때는 마찬가지였거든요. 당연히 환전 수수료 때문에 재환전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보겠지만 이 현금을 원화 형태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환전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돈이 남는 거예요. 1,000만 원을 환전하고 다시 재환전을 했는데 뭐 997만 원 정도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010만 원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어 이거 신기하다. 돈이 오히려 이제 더 생겼네. 그러면은 이 달러 투자로도 그 투자를 달러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게 이제 처음 시작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달러 투자를 해야지 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그렇죠. 그렇죠. 오연한 기회에 이렇게 접하지게 된 거예요. 얼마 정도 되신 거예요? 달러 투자를 하신지. 제가 2017년 한 말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8년도 정도에 좀 대단히 많이 했고요. 그때 이제 달러 투자하기 좀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달러 투자하기 좋은 상황이라는 거는 원달러 환율이 낮았을 때예요.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커질 테니까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됐다라고 4,5년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익은 잘 나셨어요? 수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달러 투자하기 좋은 상황이었을 때는 제가 좀 공격적으로 또 금액도 크게 투자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한 2배 정도 연간 수익률로 봤을 때 2배 정도 수익을 창출을 했었고요. 그 뒤에는 사실은 큰 이렇게 이제 100%만큼의 수익을 얻지는 못했어요. 달러 투자하기 좋은 상황이 아니어서. 그런데 이제 제가 달러 투자의 기술이 좀 늘어가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했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안정적인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보통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수익률이 많이 차이나요. 왜냐하면 주식처럼 종목이 여러 개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종목으로 따지면 딱 단일한 한 종목이다 보니까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수익률에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등락에 따라서 제가 이제 수익을 얻는 그러니까 이게 주식처럼 부동산처럼 한없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자산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이용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인 수익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 그래서 제가 장점으로 말씀드리는 게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는 이제 기회를 놓친다고 하잖아요. 버스가 떠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달러 투자는 항상 기회가 있기 때문에 뭐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이 그 책 소개글을 보면은 주식보다 굉장히 쉽고 부동산보다 안전하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나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장점을 엮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그 달러 투자의 장점을 말씀드릴 때 세 가지 정도가 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위험도가 낮다라는 걸 말씀드리거든요. 다른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상향하는 어떤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또 비싸게 사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박스권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보면은 한 천 원에서 한 천 삼백 원? 뭐 지금 같은 정도 수준에 그 사이에서 계속 등락을 거듭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비싸게 사더라도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 삼백 원에 사서 천 원까지 떨어지더라도 30% 정도잖아요. 마이너스가. 30%라는 건 뭐 주식시장에서 하루에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제 비교를 하시면 뭐 대단히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미국의 기축 통화하다 보니까 일단 자산 자체에 안전 자산이라고도 부르듯이 좀 안전함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미국이 보증하는 그런 화폐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 달러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이렇게 지켜줘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나라는 원달러 환율이 마냥 낮거나 마냥 높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정부는 어떤 특정한 구간에 이 달러가 안전, 원달러 환율이 안전하게 이렇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세워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너무 낮으면은 뭐 그 정부에서 그 구두 개입이라든지 뭐 환율 조작국 지정되는 그런 위험까지 감수하면서도 달러를 시장에서 사서 원달러 환율을 원하는 가격까지 올리려고 노력을 해줘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낮을 때 사놓으면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하나 없이 떨어질 수는 없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또 단점이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너무 올라가면 또 정부에서 아 이거 문제 있다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달러를 다시 시장에 풀어가지고 다시 이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게 해줘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내가 높게 살면 손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높게 되었을 때 안 사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장기 투자하고 단기 투자를 같이 병행하는데 단기 트레이딩용 달러는 하나도 없어요. 다 팔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아 한없이 올라갈까 봐 걱정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차피 막혀 있으니까요. 네 언젠가 떨어질 거라는 걸 저는 이제 생각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되게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좀 안전하다. 위험성이 낮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거래 비용이 낮아요. 아 뭐 환전수수료를 갚아더라도 이게 이제 오해가 있으신 게 제가 다른 언론사 인터뷰나 뭐 어떤 방송에 출연했을 때 얘기를 하면 아니 장기 투자를 해치용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아는 자산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니까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달러로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고? 심지어 이제 저는 FX 마진거래라는 게 있는데 막 레버리지를 막 100배, 1100 써가지고 그렇게 작은 변형성이 낮다 보니까 그 차이를 이용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상품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아 저는 그런 거는 안 하고 순수하게 현금 달러에만 투자를 해요 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우리 여행 갔을 때 환전수수료를 생각하잖아요. 어 환전수수료 되게 비쌌던 것 같은데 이걸로 어떻게 단기 트레이딩을 하냐고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존하는 거의 모든 투자 대상들 중에 거래 비용이 가장 낮아요. 보통 은행에서 달러를 샀을 경우에 환전수수료 우대율이라고 하죠. 90%가 이제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받게 되면은 스프레드가 한 1.75% 그러니까 살 때도 수수료를 내고 재환전을 해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니까 팔 때도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1.75, 1.75에서 3.5%예요. 그런데 이 환전수수료 우대를 적용하지 않으면 3.5%의 거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은행 이자보다도 훨씬 높잖아요. 물론 어떻게 단기 트레이딩을 하느냐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환전수수료 우대율 90%를 적용하면 3.5%가 0.35%가 돼요. 원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100%였을 때 3.5%인데 90%를 우대를 해주면 거기에 10%만 내면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0.35%면 우리 주식 거래 수수료가 세금하고 다 합하면 한 0.25에서 0.3% 정도인데 0.35%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거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증권사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현금 달러가 아닌 전신환이라는 거로 거래를 하면 스프레드가 1.75가 아니라 1로 낮아져요. 1%로. 샀을 때 팔았을 때가 2%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95%를 우대를 해줘요. 우대율도 높죠. 그렇게 되면 0.1%가 돼요. 0.05, 0.05 이렇게 해서 0.1%면 제일 낮은 거 맞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좀 이해하기 쉬우시려면 제가 계산해서 설명을 드리면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고 악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주식을 100만 원어치를 샀다 팔면 3천 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달러를 전신환으로 95% 환전수수료 우대율을 적용해서 하면 1천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너는 거래액이 많고 그렇게 해서 그 정도 해주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누구나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면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95% 환전수수료 우대율을 적용해 주고 그런 증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달러 투자하기 좋은 환경 안 좋은 환경 이런 게 있었고 또 이제 많아 높으면 1,300원 낮으면 1,000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 때문에 아니면은 계속 시장을 봐야 되는 것 때문에 조금 이게 어려운 자산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단기 트레이딩을 제가 한다고 하니까 하루 종일 모니터를 이렇게 지켜보고 그게 이제 상상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PC로 달러를 산 적이 거의 없어요. 모바일로만 일단은 하고 이 모바일도 가능한 들여다보지 않으면 않을수록 수익이 높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그냥 달러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했어요. 이 투자라는 게 달러 투자도 마찬가지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이제 멘탈에 의해서 뇌동매매라고 하죠. 올라가면은 팔고 내려가면 사야 되는데 패닉바잉이라고 해서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극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투자의 고수분들 보면 얘기하는 것만 들어봐도 멘탈이 막 엄청나신 거예요. 진짜 막 몇 억씩 몇십 억씩 넣어놓고도 뭐 주가가 하락했는데도 뭐 의연하게 이렇게 대처를 하고 근데 저는 그걸 못해요. 저는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이지 막 뭔가 투자의 고수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수준도 열악하고 멘탈도 약하고 실력도 없었던 사람이 이 주식 투자 어떤 거래 시스템을 제가 고안을 해서 그 시스템대로 투자를 하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달러 투자를 그렇게 하면서 주식 투자에도 응용해 봤더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름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면은 복잡하니까 세븐스플릿 투자 시스템이라는 것을 개발을 했어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그냥 분할 매수 분할 매도법이에요. 그래서 7개로 계좌를 분할해서 분할로 매수하고 7번 분할 매수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7번 분할 매도하면 내 멘탈과 상관없이 투자를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투자법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누구에게나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라고 하면 잘 하기 힘들어요. 아까 그 멘탈 때문에 막 울으면 더 사고 싶고 떨어지면 더 빨리 팔아버리고 싶고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 건데 이 시스템으로 투자를 하면은 되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달러 투자로 이 기법을 맨 처음에 적용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좌를 보지 않으면 안을수록 투자 수익률은 높아져요. 간단하게 하는 예를 들으면 내가 1200원의 달러를 최초에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분할 매수를 한다면은 뭐 10원 정도 떨었을 때 내가 추가 매수를 할 거야. 라고 마음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보고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1190원으로 진짜 떨어져야 그때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 계획대로는 됐지만 그냥 계획만큼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마음만 먹고 안 보고 있었어요. 부장님이 불러갖고 회의하고 있다가 아 회의 끝나고서 딱 왔는데 더 떨어진 거예요. 20원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추가 매수의 계획은 10원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거였지만 20원이 떨어졌으니까 더 싸게 산 거잖아요. 안 봐서 더 싸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도 있을 수 있겠죠. 반대도 내가 1200원에 샀지만 1210원에 팔래라고 이제 계획을 세워놓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으면 1210원이 됐을 때 팔겠죠. 아니면 알람을 켜놓거나 저는 알람도 켜지 말라고 해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은 1210원으로 올랐을 때 팔지 않고 또 부장님이 호출하셔서 회의하다가 가봤더니 20원이 오른 거예요. 그러면 내 계획보다 10원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넘버링까지 해요. 넘버원, 넘버투, 넘버쓰리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실시간으로 거의 한 1, 2년간의 기록을 다 해놨어요. 넘버원이 살 때마다 넘버원이 1200원에 샀습니다. 넘버투가 1190원에 샀습니다.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고 팔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올해 초 정도 되겠네요. 제가 한 1160원 정도였을 때 넘버원을 출동을 시키고 넘버원 계좌를 계좌 아, 이것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달러투자는 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계좌를 굳이 분할할 필요는 없고 그냥 메모장에다 써놓기만 해도 돼요. 내가 얼마에 샀는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주식투자는 삼성전자도 사고, 현대차도 사고 막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얼마에 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계좌를 실제로도 분할을 해요. 그래서 달러투자하고 주식투자의 세븐스플릿 투자 시스템이 어떻게 닫아내냐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달러투자는 굳이 진짜 계좌까지 분할할 필요는 없고 주식투자는 실제 계좌를 분할해야 된다라고 차이를 두시면 되는데 잠깐 아까 하던 얘기 계속하자면 그렇게 이제 제가 분할 매수로 딱 가다가 넘버 15까지 갔었어요. 넘버링이라는 게 살 때마다 추가 매수할 때마다 제가 첫 번째 산 거는 1200원 두 번째 산 건 1190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그러니까 넘버 15라는 건 처음에 샀을 때 대비 열다섯 번을 추가 매수했다는 뜻이에요.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떨어지면 더 사야 되는데 더 공격적으로 사야 될 타이밍인데 사람들이 자꾸 자산의 가격이 떨어지면 걱정을 해서 오히려 이제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또 반대로 지난번에 1190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저는 달러 없다 그랬잖아요. 아까 저는 안 사요. 그 가격에는 제가 1170원 정도에 마지막으로 달러를 판 다음에 안녕히 계세요. 이제 더 이상 달러 안 살래요. 라고 하고 글까지 올렸어요. 그런데도 오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피닉바인인 거예요. 아 달러 미리 사놨어야 되는 건데 그때서야 이제 막 지금 사도 되나요? 막 이런 질문들이 와요.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1080원 때 마지막으로 넘버 15가 출동해서 사고 났더니 반등을 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때 제 글을 읽었던 사람은 처음 와서 저를 잘 모르고 제가 추가 면수를 15번이나 했던 거를 모르고 보는 분들은 오 바닥을 어떻게 알았냐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인디언 기후제처럼 떨어질 때마다 산 거예요. 내가 뭐 멘탈이고 뭐고 간에 그런 거 없이 내가 계획한 거예요. 10원 떨어질 때마다 5원 떨어질 때마다 얼마씩 살 거야. 이제 크게 보면 장기 투자하고 단기 트레이딩을 병행하면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올라도 좋고 떨어져도 좋고 계속 기회가 되기도 하고 수익 실현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여기 이제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식시장은 사실 장기 투자가 이해가 되는 게 우상향 하잖아요. 달러는 어차피 위에가 막혀 있다면 굳이 장기 투자를 할 이유가 있나요? 장기 투자를 맨 처음 제가 시작했던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20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단기 트레이딩만 했었어요. 워낙 환율이 낮은 상태여서 그냥 투자를 하면 하루에도 막 몇 번씩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런 구조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때는 공격적으로 그때는 제가 막 1원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고 그러니까 넘버 15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세븐 스플릿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그건 이제 주식 투자에 관한 얘기예요. 주식 투자는 실제로도 세븐 이하로 내려가면 그냥 투자를 멈춰버려요. 저는. 근데 달러 투자는 제가 넘버 세븐 헌드레드 스플릿이라고 훨씬 촘촘하네요. 할 정도로 계속 환율이 떨어지면 계속 살 의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때 당시 2018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원화로 원화의 가치가 되게 이제 그때 오히려 높았다라는 얘기죠. 원달러 환율이 낮았다라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금융권에서 정기예금을 들면 그때 지금보다는 높기는 한데 한 1.5% 정도의 이자를 줬었어요. 그런데 달러 예금을 하면 2%가 넘었었어요. 좀 더 많이 받으면 한 6.3% 이 정도까지 받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달러 투자를 하다 보면 물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넘버 원 투 쓰리 포 계속 가다가 한 넘버 10 정도에 가면 넘버 원 투는 수익 실현하기가 이제 너무 먼 거예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래 기다리는 동안 현금이 이제 묶여 있는 상태잖아요. 기회비용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아 얘를 좀 놀게 하기는 싫고 일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기예금이 보였어요. 그때 정기예금에 넣어놓으면 지금은 이제 상품이 7일 이상으로 늘어나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파킹 통장처럼 이틀 이상만 넣어놓으면 그냥 이자가 붙었어요. RP 상품이나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이자 수익률도 원화보다 훨씬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오래 놔둔 애들은 아직 제가 산 가격에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수익이 나는 뭐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라고 봐야죠. 은행에 넣어놓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최근에는 달러 정기예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그랬더니 진짜 되게 신기한 숫자를 볼 수 있는데 정기예금 연간 이자율이 그냥 뭐 한 0.23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그냥 이해하기 쉽고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이렇게 돼 있었어요. 0.000023425242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소수점 한 10자리까지 표현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거의 이제 이자를 안 준다라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되게 편하게 투자된 거죠. 공격적으로 원달러 환율도 낮았지만 물리더라도 예금회만 넣어놔도 그냥 정기예금보다 훨씬 좋은 파킹 통장이기 때문에 되게 공격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원달러 환율도 높아지고 물리는 달러도 많아졌겠죠. 아무래도 높은 상황에서 이제 달러를 사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달러 투자의 패자부활전이라고 불러요. 이 현금 달러 투자가 좋은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제가 세 가지가 낫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위험도가 낫다 그리고 거래 비용이 낫다라고 했는데 한 가지 이제 빼놓고 말씀드리지 않았던 게 그 기회 비용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 기회 비용이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뭐 주식 투자를 할 때 A를 살까 B를 살까 고민하다가 A를 선택하면 B를 사지 않은 것에 대한 기회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달러 투자는 제가 조금 이제 재미있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달러 투자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샀지만 투자는 하지 않았다. 달러를 현금으로 사면 현금을 현금으로 산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환을 했기 때문에 투자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물렸어요. 그랬을 때 기회가 한 번 더 있어요. 우리가 미국 주식 살 때 맨 처음에 하는 일이 환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환전을 하면서도 환차익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주식 투자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 얻을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달러 투자를 하는 사람은 이게 반대예요. 달러로 환차익을 목적으로 먼저 투자를 하고 이게 좀 수익 시련이 좀 멀어졌을 때 이 돈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심지어 주식으로도 돈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에요. 미국 주식이 좋았으니까 최근에 그런데 달러로 넘버 15까지 내려가니까 현금 달러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 이건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딱 보니까 미국 주식이 너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는 미국 주식도 세븐스플릿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떨어져야 사지 올라갔을 때 안 사거든요. 그래서 어이 놀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금값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금을 샀어요. 다른 차원의 안전자산이긴 한데 안전자산으로 안전자산을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한 한 달 정도 만에 한 5% 이상 수익을 얻었어요. 금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나서 금을 팔고 나서 또 현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시 원달러 환율이 올라서 환차익도 또 없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장기 투자를 왜 하느냐라는 아까 질문에 제가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사놨으면 단기 트레이딩에 어떤 성과가 나왔을 때 팔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셔서 질문을 주셨을 텐데 제가 그걸 하면서 이제 또 발견해낸 게 미국의 월배당 ETF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국내 주식은 거의 배당주 위주로만 세븐스플릿으로 하는데 미국 주식은 개별 주식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영어도 잘 안 되고 개별 종목을 갖다 이렇게 분석하는 능력도 없고 그래서 지금 개별 주식 투자도 하긴 하지만 뭐 나이키, 맥도날드 뭐 스타벅스 이런 예 뭐 그런 주식들 우리가 너무 뻔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주식들로만 세븐스플릿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때에는 제가 달러에 장기 투자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큰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원달러 환율은 치솟거든요. 우리 뭐 지난 코로나 사태 때 보셔도 아시겠고 또 이제 우리 금융위기 때 그 원달러 환율이 이제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월배당 ETF는 매월 배당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주식은 보통 이제 친숙한 게 1년에 한 번 연말에 배당을 해주는 이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당낮 같은 게 발생해서 그 시세 차손도 얻게 되고 막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미국 ETF 중에는 매월 배당을 해주는 그런 ETF들이 있더라고요. 얘네들은 그 ETF이기 때문에 변동폭도 개별 주식보다 되게 낮고 그리고 제가 이제 평균 한 4% 이상으로 이제 평균 배당 수익률을 맞춰놨거든요. 그리고 한 25개 종목 정도의 이제 분산도 그 투자를 해놨어요. 세븐 스플릿도 하지만 종목도 분산을 하는데 거기다가 ETF이기까지 하니까 되게 안정적이죠. 주가가. 그런데 월 배당을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제 그 월 배당 ETF 중에는 리츠도 들어가 있는데 그 배당을 해주는 날짜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20일 평일 기준으로 한 달 내내 거의 문자가 와요. 배당금이 달러로 입금됐다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1185원 정도에 달러를 팔았습니다. 라고 또 이제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 하죠. 아니 저 사람은 1170원에 다 팔았다라고 해놓고 단계 트레이딩 이제 달러가 없다라고 해놓고 이거 어떻게 팔았지? 배당금을 받았잖아요. 매달 받은 배당금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이제 새로 생긴 달러이다 보니까 내가 환율이 좋다라고 판단됐을 때 팔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 투자와 단계 트레이딩을 같이 병행하면 뭐 어느 순간에도 이제 수익을 내고 돈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해 300억 원 정도를 달러를 샀거든요. 300억 원? 네. 그래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전화가 와서 근데 이 달러는 되게 신기한 게 내가 달러를 샀어요. 근데 가격이 하락해요. 그러면 나는 돈을 번 거예요. 1, 2, 3, 4, 5, 5, 6, 6, 7,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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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